장수군이 다음 달 4일까지 3주간 장수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섭니다. 주요 단속 유형은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,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, 또 부정수치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등입니다. 구는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지정취소 등 강력히 조처할 계획입니다.